후이의 가수 working in the city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굶음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? 아잇 아 오늘 또 하루.. 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공연인데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수 활동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연풀리 연극 주인분들한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고요. 재밌다고 소문 좀 다녀요.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공연 보러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가시는 길 그리고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 물금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길이면서. 네. 이쪽으로 가시죠. 여기가 주차장이고. 거기 조심하세요. 네. 아 그래요? 어쩌다보니까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남 공연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고요. 진짜로 즐거운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날 들이 어떤 눈에ça다롭게 한 걸음조차 움직일 수 없어. 그린다 너의 사랑을 다시 볼 수 있을까. 우리 언젠가 가슴 속에 묻어둔 기억 속에 새겨운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오직 안 한 사람